안녕하세요. 책먹는여자입니다. 여기는 사당에 있는 김종원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작가님 동의하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작가님이 보신 책하고 작품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보기 힘든 이렇게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작가님 보셨던 책들과 영상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더 드렸습니다. 영상 촬영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당에 있는 김종원 갤러리입니다. 이렇게 예술 작품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꽤 고가의 유명한 작가님 책과 작가님이 내셨던 책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러서 김종원 갤러리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